자동차 저도 타고싶어요 아빠 땡 넌 위험해서 안돼 꿈도 꾸지마 나도 타고싶은데 자 그럼 한번 타보실까 일단 자동차 시동을 걸고 좋아 자동차 출발 내 차 날씨도 좋고 다골라 다골라 내 자동차 어때 어머머머머머 이게 그 말로만 됐던 자동차 오 신기하다 근데 이거 비싼거 아냐 뭐 오랜만에 돈 좀 썼지 뭐 자 그럼 나 간다 자동차 출발 호 명차 명차 오늘도 명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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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라 비켜 자동차 나갔습니다 우와 멋지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아저씨 자동차 한번 잘 탔다 아빠 아빠 저도 좀 타면 안돼요? 안돼 절대 안돼 위험하다고 했냐 안했냐 나도 타고 싶은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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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아 참 참 아 아 참 참 참 참 참 잠 주무시네 하 아하 그렇다면 으음 자 아빠 낚시대를 이용해서 자동차 열쇠를 가져오는 거야 조금만 더 그래 그래 조금만 더 좋아 조심조심 잘 안 떨어지게 아자 성공 아빠 깨수기 전에 잠깐만 타야지 아빠 잘못했어요 욕설 주세요 반반이 나연아 돌아라 뭘 그렇게 놀라 뭐야 놀랬잖아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아하 너도 자동차 타고 싶어서 왔구나 어 뭐 꼭 그런건 아닌데 타면 좋지 뭐 오빠 갈려 네 뭐야 놀이터에 가야지 뺏금뺏금 뺏금뺏금뺏 어 뭐가 방금 지나간거 같은데 뭐였지 잠깐만 잠깐만 응차 응차 내가 섬에서 제일 빠르다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